이번 사연은 며느리한테 막말을 하며 주사를 부리던 시부모를 응징하고 병적으로 성질이 나쁜 남편과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12조로 말을 하십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상대가 언짢아하면 상대방이 과민반응한다고 난리를 치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야 너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버님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생활은 무난한 편이지만 싸움의 원인은 거의 시댁문제 안부전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연락 시비거는 말투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해왔지만 얼마 전에 아버님 생신이라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술 취해서 시비를 걸고 연락문제를 꺼냈어요. 하필 그 이야기를 할 때 남편도 술 취해서 아버님을 말려주지 못했네요. 아버님은 야 너 말이지 시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 없냐? 나는 딸이 없어서 너를 딸처럼 여겼는데 정말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폭발해서 아버님 땡땡씨는 평소에 저희 친정에 연락한 적이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네가 시댁에 잘해야 우리 아들이 너희 친정에 잘하게 되는 법이야. 라고 하셔서 땡땡씨가 저희 친정에 연락한 적이 없는 것은 두둔하시고 제가 아버님께 연락 안 드리는 것은 서운하신가 봐요. 라고 하니 알아듣지 못할 말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버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소리 지르신 다음 날에 남편이 술에 깬 후 일어났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집에 안 계셨고 남편이 어머님께 아버지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냐? 나도 처가에 연락 안 드리는데 왜 와이프에게 연락하라고 하시냐? 그만 좀 하시라고 하고 신혼집으로 오는데 시어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어제 시어머니는 제 옆에 계셨는데도요. 시어머니는 전날 술을 많이 드시지도 않았었고요. 시아버지는 신혼여행 다녀온 후 첫인사를 간 제게 시어머니한테는 매일 당신한테는 일주일에 두 번 안부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전화를 드리면 12조로 말씀하시고 전화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분이셨어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으니 남편을 봐서라도 시아버지 생신이라 축하해 드리러 간 것이었는데 술에 취하셔서 또 시비를 거셨고 남편 역시 술에 취해 아무도 저를 막아줄 사람이 없었고 시아버지는 술이 깬 후 제게 소리 지른 일이 없었다고 모른 채 하시길래 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께 맞춰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는 건 힘들 테니 3일에 한 번씩 전화하라 하셔서 전화를 드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시며 몇 시간이고 전화를 끊지 않아 너무 힘들었어요. 통화의 주제는 어릴 때 내 아들이 잘생기고 순했다. 남편에게 오첩반상을 차려줘라. 나같이 좋은 시어머니는 없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시고 주변의 며느리들과 저를 저울질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시어머니 생신이 있는데 어머님도 제게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셨기 때문에 시댁에 방문하기 싫었습니다. 또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가면 미리 무슨 일을 시킬지 생각해서 일거리를 왕창 주셨습니다. 거실 액자를 닦아라 쇼파를 밀어내고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으라고 시키시고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에 비하면 팔자 핀 것이다. 남편에게 영양가의 있는 음식을 먹이라고 잔소리를 하셔서 어머님이 시킨 집안일은 어머님이 하실 일이니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음식을 해주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더니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내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쩜 그렇게 부부가 성격이 똑같은지 하는 행동으로만 봐서는 쌍둥이 같아요. 시동생도 시부모님께 말 좀 가려서 하시라 형수님께 소리 지르지 마셔라 억지로 일 시키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냐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언급한 대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분인데 남편을 붙들고 와이프를 많이 사랑해줘라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고 두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 얼굴 볼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남편이 인터넷 게시판에 내 부모가 며느리에게 시부모 노릇한다고 글을 올렸다고 해서 저도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생신 방문 후에 제가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자기 부모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언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냐고 발뺌하더라고요. 너 같으면 자기 부모 흉보는 것을 보고 싶겠냐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글을 올려놓고 발뺌하는 모습이 시부모님과 똑같은 모습이라 당신도 시부모님과 붕어빵이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불리한 상황에서는 모른다 잡아떼는 행동에 당신 부모의 얼굴이 투영되어 소름 끼친다. 이제 같이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친정에 가려고 짐을 싸는데 뒤에서 저를 감싸 안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도 시부모님은 변하지 않을 분들이니 맞춰줄 자신 없다. 당신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다. 나는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인데 안 갈 거냐고 하더군요. 당신 같으면 이런 기분으로 생신 모임을 갈 수 있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엄마 아빠가 말 함부로 해서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놓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누가 전했냐고 동서냐? 큰며느리냐? 묻더군요. 남편은 누가 전했으면 어때서 그러냐 며느리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냐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했더니 우리는 절대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고 니가 내 아들인데 부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내가 더 살아 뭐 하겠냐고 억울하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직업도 경제적으로도 시부모님보다 훨씬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부모님을 깔보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 가려서 하시라 와이프는 부모님 말 한마디에도 스트레스를 받아 엄청 예민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소리친 일은 아주 작은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서 통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중간 역할 잘해보고 싶었는데 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게 돼서 속상하다고 울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타협을 받는데요. 효도는 각자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전화하시면 나는 안 받을 것이니 당신도 우리 부모님께 전화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잘 지내다가 성격 차이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윗집에 어린아이가 살아요. 저는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위층에 찾아가서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 하고 소리 지르거나 작대기로 천장을 치는 등 보복 소음을 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은 다혈질이고 복수를 하는 성격이라는 걸 혈혼 생활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사 문제도 있었네요. 외식하러 나가서 남편이 술에 취하면 알바생에게 고의로 심부름을 자주 시키고 시비를 걸어 사람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거나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자기 기분이 나쁠 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괜히 신경질을 부리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고요. 더 가관인 것은 퇴근하고 잘 시간이 되어 불을 끄면 자기는 책을 읽을 것이라고 불을 환하게 켭니다. 저는 불빛이나 소음이 없어야 잠을 자는데 자기 위주로만 생활을 하는 이기적인 남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 같이 살 자신도 이유도 없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충격을 먹었는지 내가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번 주말에 오마카세 예약해서 먹자고 자기가 검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안 먹어도 된다고요? 너는 네 부모랑 똑같다고? 아니 더한 것 같다고 했어요? 너는 네 성격 감추고 나랑 결혼한 거지? 그리고 결혼했으니 네 성격 조금씩 드러낸 거지? 식당 고객센터 직원 우습게 알고 괴롭히고 남의 물건 함부로 차고 망가뜨릴 수 있어? 너라는 사람 너무 저질스럽고 비열해서 너와 내 사이에 나고 자란 아이가 네 모습을 그대로 배울까 봐 소름돋고 무서워서 너랑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내가 뭐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이 결혼 너무 후회되고 지친다고 했어요. 남편은 임기응변으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너에게 상처를 준 것 미안하다 우리 부모님께 확실하게 사과받았는지 못해 미안하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지켜봐달라고 했어요. 당신은 아무리 두고 봐도 답이 없다 희망도 없다 바뀔 것 같지 않다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이다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제가 이런 일을 겪었고 남편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니 네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이 답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강약약강인 것 같으니 빨리 정리하라고 하시네요. 문제는 이혼하자고 말을 해놓고도 친정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랬는데 실패로 끝이 나면 저도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실까 봐 마음이 아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의 이상행동은 보이지 않았나 보네요. 친정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